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뒤로 너무 많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지금 방금 이동하면서 많이 가가지고 많이 안 가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원래 우리 연습을 했다는 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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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치고 이런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우리 맞춤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 우리 스스로 아니 우리 스스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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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좋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의전 많이 인트로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거의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입는 티셔츠로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처음 살 때 진짜 아주 예뻤어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택점이고요 진짜 이건 중isf cozido 저희는 엔시티 네이션 연습 현장이고요 방금 저희 드림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섹션 3인가요? 네 3 맞아요 섹션 섹시 아주 좋은 드립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집주하실 때 멘트 되신 거잖아요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건 반대편 서버 모델이라서 지금 연습하실 때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네 그러면 준비되시면 영웅 가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바깥 뚫어졌어요 5, 2, 7점 영웅 댄서분들이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잖아 같이 좀 한 번도 못 한 번도 못 봤잖아 아니 아마 그냥 다단, 다, 빠밤, 다단, 둘 5, 6, 7, 8 1, 2, 3, 4 5, 5, 6, 7, 8 5, 3, 4, 5, 6, 7, 8 3, 4, 5, 6, 7, 8 5, 6, 7, 8 여기서 시작해야 돼 형이 한 번 해봐봐 그럼 멋있으면 우리가 멋있다고 해주세요 노래 한 번만 다 해주세요 이트로부터 주세요 이트로부터 바로 주시면 됩니다 너무 Fernandez 그래도 신경 안 좋아 nour Lu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나갔냐 뭐 하러 Wie 이렇게 나가지 않는 이상 이게 개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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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은 내가 컨스를 느리게 생각해요 근데 멋있죠 그건 현장에서 놓으면 되는 건데 난 이것을 못 찾고 있네. 형 형 근데 여기 우리가 하다가 암전하지 않네요? 근데 소리가 나와야 돼. 소리만 줘야지. 일로 와봐. 아 미안 미안. 어? 잠깐만. 시즌이야. 꼭 그만 다시 걸어요. 자자자. 자리 뭐야? 저거 여기 있어! 저거 여기 있어. 나 춤 안 해. 둘만의 일을 모두에 이루는 거야. 아 제발. 네. 베기지. 원스. 저거 더 그럴게. 원이는 더 커져가. 원이 레이저. 원스. 원스. 갑자기 베기지. 나 보지. 갑자기 왜 저기 워크샵 하고 있어? 워크샵. 챌린지 하려고. 심심. 윤희니가 베기지 챌린지 할 거라고. 다 안 돼. 다 안 돼. 오늘은 안 돼요. 네. 가보겠습니다. 레빈진 가볼게요. 음악 주세요. 레빈진 턴! 고결 Idee 장itors 베끼잎!! supportive 가늘이 소 casi Hm 히히히히 하자 나 주매문에 방금 학교 안 아까웠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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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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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 와 눈이 진짜 멋있다 재민이가 딱짝 빡 맞혀주면 우리 총소리 듣고 퇴장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보스 멤버들은 남아주고 남아주 partners 야이 신고 후 어씨 요렇게 끝나면 재민이 총소를 딱하고 상하수로 퇴장하시면 개체로 여섯 짓게 나 입덕지게 이제 눈을 감아 아뜰 펼쳐질 나의 생길 빛 아, 우리 형 아, 네 뭐 아, 오케이,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네 형, 어땠어요? 아, 좋아 좋아요? 오랜만에 오랜만에? 생활센스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우리 웨이센이랑 우리 웨이센 디즈니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형, 뿌듯합니다 그래서 와, 말 잘한다 빨리 만나고 있습니다 네 SAT 내신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 말을 해줘 점점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잘하면 되게 시즈니가 좋아할 만한 공연이 되지 않을까 네 보니 끈 꽃에 무빈 선길빛 태양 아래 이전은 스크르 스크르 그 다음에 핸데리가 윙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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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트 중에서요 솔직히 너무 멋있었는데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린다 딱 지금이랑 너무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 진짜 이 지금 시즈니랑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 전체 네이션 콘텐츠 지금 시즈니랑 시즈니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지금 시즈니에 딱 어울리는 시즈니 네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이거 뭐야? 지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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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그냥 두 줄로 없이 그냥 한 줄로 공태기로 그냥 이렇게 해두면 안 돼? 오른쪽부터 할까? 오랫동잡이가 많지? 스티, 세븐, 넷 함 외라인 저게? 아무도 나를 맞지 못해 막내, 막내 이리로 와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둘이 쓰자 천레 이리로 와, 천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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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천레 천레 주정이랑 한 번 웃잡힌 자, 한번 설명해 주시기 하나 우리 롱 이 곡만 수정 많이 하자 유현 에이 내밤 컴인 컴인 참을 수 없어 지금 All I want, all I want All I want, all I want 같은 손질로 꼬치 뚫어낸 맘대로 결국 나에게 달려다니나 I'm dreaming a girl 세상이 아닌 감을 계속해 하루 종일 뜨는 날은 내 속에 있어 I can't get made in the world I'm dreaming a girl Let's go! 하나씩 하나씩 다 해놨어요 오늘 지금 라이브 연습하고 있는데 라이브 연습 마지막 노래는 Good Night입니다 끝나고 바로 끝나야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 별자리 화미 형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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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콘서트 많이 많이 사랑해 두세요 그대처럼 그대처럼 내 곁에 올 거야 숨만처럼 떳듯했던 내 집으로 널 알게 될 거야 그대처럼 우리 감소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AMRACK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쁜 표정! 이쁜 표정! 왜 이렇게 보았지? 근데 나 연습 영상 보고 딴 거 어떻게 됐어? 나 오른발이 나도 편하긴 해 내기 형 내기 내기 맛있습니다 내기 내기 아이스 원 투 쓰리 아니 원 오른발! 나 띄지를 않았어 나도 오케이 야 절대 오른발이 아니야 나 근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 야 나는 분명 나의 마지막 말에 영상 확인해주세요 자세가 됐어 나는 영상 확인해주세요가 마지막 말이었어 투데이 오늘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감출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켓도 받고 입고 하려면 여유를 하고 여유를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그냥 음악 시작할 때 볼 때 그냥? 그때 그냥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악플 들어가서. 트로만 한 번 해볼까요? 근데 방금 보니까 자켓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정우는 나를 주면 될 것 같고. 제가 빨리 잡아줄게요. 여유 있게. 너 보니까 이 동선에서 시간 많아. 저희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그냥 일곱 번째 강방 말고 무한저가 이트로부터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바로 더 줄까요? 근데 우리가 음악을 주는 게 이 때 맞지? 우리가 올라오고 나서. 아니면 노래 시작하고. 아냐아냐아냐. 초이트로 때. 오케이. 이 때가 바꿀 수 있어요. 그럼 앞으로 여유를 사용해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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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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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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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 현재가 나. 나랑 또 같이 해줘. 뭘. 이거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. 이거 브레이브 브레이브 마지막에. 아 이건데 이거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진짜. 아 이건데. 아 이건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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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원한 꿈속에 새겨지는 New Wave